아이고 지금 코끼리가 밥먹는 중인가봐요 아이고 집체만하네 바쁘니까 꼬리를 치면서 좋다고 저런 아이고 아 코끼리가 밥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거 줘봐요 당근도 주고 야 당근 단호박 사과 아이고 요새 야채값 비싼데 당근이니 단호박이니 아이고 저거 한입에 그냥 몇개씩 들어가네 응 응 아 저쪽에도 뭐있어 아이고 맛있나봐요 꼬랑이를 달랑달랑 흔들면서 아 아 아이고 순식간에 먹네 엄마가 한삼값씩 부어줬는데 순식간에 그냥 사과도 요새 사과가 그 값인데 코끼리가 사과를 던져버려요 당근 먹느라고 흑 알 아이고 médico 찾아봐요 알